갈갈군 갈갈군 오늘 이거 이거 먹어보세요 사료 먹나요 오늘 사료를 먹나? 저거는 생선 햄인데 오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사료로 털어서 먹는건가? 사료로 털어서 먹는건가? 생선이고 요게 치킨이거든요 사료를 안 먹지 사료를 안 먹지 사료를 안 먹지 수리 사료 사료로 털 사료를 안 먹지 사료를 안 먹지 사료로 털 안 먹네 먹어 먹어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손으로 비벼줘야겠다 이건 치킨인데요 어떻게든 사료를 먹어야 되나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제가 일일이 사료를 으깼어요 이렇게 곱게 으깼어요 그리고 우리 갈갈이 이 통에다가 하고 싶고 패드에다가 닦고 갈갈아 일로와 일로와 이거 먹어봐 일로와 이거 먹어봐 우리 갈개를 먹어봐 치킨이야 아 갈갈이 먹는다 갈갈이 잘 먹는다 갈갈이 잘 먹는다 갈갈이 잘 먹는다 갈갈이 잘 먹네 그리고 아까 물 묻은거는 이렇게 닦아줘야지 아이고 우리 갈갈이 잘 먹네 다 닦고 wanna 해주세요 그리고 셋 다닦고 너도 밥그릇에 갈갈이 얼굴 다 담아 갈 기대로 먹고 있네요 제가 사료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맛을 다 뽑았어요 이제 사료맛을 알게 됐나 보네요 밥그릇 뚫어주세요 밥그릇 뚫어주세요 밥그릇 뚫어주세요 우유 맛있나? 뭐 먹냐? 밥그릇 뚫어주세요 우유 100개 사왔는데 떨어진거 먹을래 밥그릇 뚫어주세요 왜? 다 먹었어? 또 먹으려고? 잘했어요 또 먹으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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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으흣 으흣 하하 다 먹었다 아빠보다 아빠한테 울려 그러네 왜 왜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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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 일로와 안 나와 나와봐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